반갑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베풀어 주시고 좋은 기운도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에스모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오직 믿음으로 대처를 할 환경이죠 지금은 오로지 믿음입니다 오로지 믿음이다 어떤 거에 대한 믿음이냐 리보세라닙의 에스모에서 발표가 될 간암 데이터에 대한 믿음 이 부분은 라이브에서도 이런저런 많이 아시는 분들이 코멘트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믿음이 갈만 하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직까지 신약 이런 항암제 큰 건에 대한 개발을 성공시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안 될 거다 라고 지금 보일 겁니다 웬만한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도 우리나라가 바이오 가지고 이런 항암제 만든다 말도 안 돼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는 만들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뭐 제약바이오 안 돼 우리나라 안 돼 이렇게 돼 있죠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확실하게 성공을 하는 그런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보여주기 전에는 또 안 믿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마치 그래서 테슬라의 환경과 너무나 유사하다 테슬라도 흑자전환을 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로 직전까지도 아주 주가가 정말 별로 좋지 못했죠 그러고 이제 성공할 것 같은데 같은데 하다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흑자전환 했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아주 그냥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래서 홈메도 셔커버링도 아주 무지막지하게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 그리고 현재 어떻게든 간에 어떻게 되었든 간 오늘은 금요일이죠 금요일이고 지금 이 즉슬롤 미팅을 앞두고 상당한 지금 눈치를 보는 또 주말이다 보니까 잠깐 소나기는 피해가자 또는 불안불안한 부분은 확인하고 가자 이런 지금 심리가 시장을 아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JP 신한한국이 아주 강력하게 대한민국 정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아파의 엄천에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O의 가난만 바라볼 때입니다 격가지 논어죠 이 격가지가 지금 대표적인 가장 큰 격가지가 뭐냐 시장이 별로 안좋는데 지금 제아파가 별로 안좋다 그리고 이 즉슬롤 미팅 대간 어떻게 흘러갈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실 겁니다 그런 발언이 좀 나올텐데 그것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 어떤 발언이 나올까 그리고 시장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거는 현재 HP 입장에서 봐서는 격가지라는 겁니다 격가지 기업의 가치가 좀 크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기 태풍의 핵으로 진입이 되는게 이제 다음주부터 영향력이 있을만한 그런 주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주봉완성의 날입니다 자 주봉완성이란 날인데 자 오늘의 뭐 시장의 분위기를 좀 보시면 영 꽝이죠 오전에는 시장 분위기 좋았죠 미중시도 1.67%나 상승했겠다 우리중시 분위기 좋았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2시 50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 2시 50분 정도 되니까 어떻습니까 오전에 좀 강한 모습 보이던 지수도 거의 다 빠져버렸죠 코스피가 0.08% 거의 완전히 관망세 웨인하고 기관은 들어오고 있지만 관망세 그리고 코스닥은 0.67%나 빼버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에 참 기가 막히죠 공매도에 농간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매도에 농간이죠 이거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워낙에 자주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나사선물은 0.2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코스닥이 내려갈 이유가 있느냐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끌어내리는 거죠 셀트리온이 3.8%나 내리고 있죠 정말로 희한하죠 JP하고 한국하고 신한에서 열심히 공매를 공매창구에서 계속해서 밀어내리면서 이렇게까지 크게 후려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JP신한 한국이 눈치 안 보죠 눈치 같은 거 볼 필요 없다 내가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매창구들 공매창구입니다 공매들의 파라다이스라고 불리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공매들의 현금인 수익이다 라는 소식도 있죠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제압하여 메이저들을 그냥 후려쳐버리니까 방법이 없죠 그렇게 후려쳐버리고 공매창구 JP신한 한국에서 매도를 쳐버리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인기관 770억 매도에 기관이 500억 코스피 120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이 정도 매도를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이제 제약바이오 그중에 좀 크게 영향을 좀 많이 미칠만한 조목들 골라가지고 공매도 JP신한 한국이 작정을 하고 밀어내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 밀린 겁니다 HLB그룹 오늘 오전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죠 강한 모습을 보였고 어제 이제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뭐 오른다닌다 예언을 안했었죠 그런 예언을 안했고 오늘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든 크게 관계없다 라고 있죠 자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올라서다가 쭉 올라서는 모습 3.8%까지 갔다가 밀리고 있는데 시장이 분위기에 맞춰서 분위기에 그냥 발맞추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신한이 좀 들어오고 있고 한국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은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린다 그리고 지수 관련 주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제약바의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 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끌려내려는 그런 분위기가 휩쓸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뭐 하락폭은 얼마 안되죠 0.3% 생명과 같은 경우는 1%나 하락을 또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올라서다가 좀 밀리고 있죠 2.78%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제약도 올라서다가 0.5% 정도 밀리고 있고 글로벌 1.5% 테라피스도 1.3% 내리고 있는데 이게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큰 분위기죠 JP 신한한국이 내려치고 있다 특히 제약바이오 아주 강하게 좀 밀어내리자 ABL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같이 내리죠 마치 이제 이렇게 보면은 본인이 가진 종목만 바라본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바라보면은 똑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얘도 지금 4.2% 정도 내리고 있죠 시작은 1.9%에서 시작했지만 쭉 밀어버리고 있죠 이렇게 이제 밀어버리면 뭐 방법이 있죠 그냥 밀리는 겁니다 오늘은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받쳐주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공묘들이 아주 공묘를 세게 치면 최대한도로 적은 돈 가지고 돈을 쓰는 대비 주가를 더 크게 하락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내려서 먹는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그런 지금 담합을 한 그런 느낌이죠 JP 신한한국 똑같죠 지금 내려가는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보면 JP 신한한국이 다 같이 내려오죠 그래서 중심을 잡고 있는 비중이 있는 심리적인 버팀목이 될 만한 그런 종목들 대부분을 공략을 해 버리고 있기 때문에 JP의 열수들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같이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나 밀어버리죠 시간이 이제 다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JP는 지금 내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내려올 이유가 없죠 자 그리고 대신에 매수기를 그런데 매수기를 주지도 않습니다 매수기를 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올라섰다가 쬐끔 내리고 있죠 보압에서 1% 정도 하락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런 수준이면 저가 매수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매수를 쉽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주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챕이 이런 시장의 제압의 분위기 속에서도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가 되면은 9월과 연결되는 주간이죠 다음 주가 되면은 드디어 9월과 연결되는 주간이고 그리고 월봉도 완성이 되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드디어 8월이면 8일이면 9월 8일이면 이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1호 함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자 그리고 오늘 밤에 즉슨 미팅이 끝나면 악재는 해소고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는 거고 악재는 가고 강력한 호재가 몰려오고 있죠 그 S5가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가 흐름은 크게 좀 길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거 뭐 올라갔다 그래서 팔 수 없는 상황이고 좀 내려간다 그래서 팔 수 없는 상황이죠 강월딩이 어차피 답입니다 현재 HB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강월딩이 답이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여기서 크게 내려준다 그러면 이 외수세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큰 하락세는 보이지 않고 있죠 뭐 거의 보합 수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주봉이 완성이 되는데 주봉 뭐 나쁘지 않죠 왔다갔다 흔들어서 5주선 위에서 마무리 시키는 이정도로 이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봉의 추세는 상당히 괜찮죠 추세가 계속 위로 밀 올리는 추세 장땀봉 이후에 3주 조정 이게 왔다갔다 했지만 주봉으로 보면 여기에서 올라간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위치가 똑같으니까 위치가 여기서 있죠 이렇게 됐죠 위치가 이렇게 옆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왔다갔다 움직였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제자리에 갖다 놨다 5주선 위에서 지인이 되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다음 주에 잘 에너지도 잘 모였구나 에너지도 잘 모았구나 그러고 에스몰에 대한 기대감으로 밀어붙이면 되겠군 이렇게 충분히 갈 수 있는 이 주봉을 만들고 있죠 자 그리고 HLB 제약도 마찬가지 크게 많이 올라섰고 많이 오르고 이 숭고르 김봉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양호한 그런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HLB 우리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주봉의 모양 자체가 아주 단단하게 올라서서 이조조정 또 올라서 이조조정하고 은봉 그리고 양봉 두개 올라서서 옆으로 행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5주선 위로 올라가 있고 그러면 다음주가 되면은 밀올리는 흐름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뭐 전혀 문제가 될만한 그런 부분일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 가남 에스모어 이런 키워드에 집중을 해야 되지 잭슨홀 금리 제약바이오 공매 이런 단어 이런 단어에 집중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HLB그룹에 있어서는 격가지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